아니, 니쥬란, 물광주사, 성장인장 그런 거 하면 좋은지 알지. 그런데 아프고 티나니까 못하는 거지. 비켜! 그럼 제가 쳐낼 건 쳐내고 통증과 다운타임, 즉 일상생활 지장 있는 걸로 한번 묶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요즘 뭐 얼굴에 좋은 시술들이 많죠? 제가 미용시술 시작한 지 10년쯤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새로운 시술들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시술명도 워낙 많다 보니까 뭐든지 뭐 이렇게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통증이 있는 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거, 이런 시술들이 효과가 좀 더 있다는 전제를 깔고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프기도 겁내 아프고 일상생활 지장도 엄청 있는데 효과가 없는 시술들은 점점점점 퇴출 중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하겠죠. 효과도 없거나 애매한 거를 왜 그 고생을 해서 하겠어요. 그래서 제 맘대로 베이비페이스 클래스 1, 2, 3로 나눠서 설명할 겁니다. 왜 영어냐고요? 있어 보이니까. 베이비페이스 클래스 1, 2, 3 중에서 베이비페이스 클래스 1에 속하는 시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클래스 1은 상대적으로 아프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큰 거, 다만 상대적으로 효과가 조금 더 있는 시술들이에요. 제 기준이에요. 자, 클래스 1은 리주란, 연어주사, 물광주사 등입니다. 이런 주사들은 진피층에 직접 주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 층이 아파요. 그리고 그 층에서 피도 많이 나요. 혈관도 많고 신경도 많이 지나가서 그래요. 그리고 또 리주란이나 또는 물광주사의 종류에 따라서 시술 직후에 약간 올록볼록한 게 남을 수 있어요. 뭐 하루 이틀밖에 안 가긴 하지만 그래도요. 자, 제가 이게 그림판으로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에 진피라고 써 있는 곳에 지나가는 혈관도 많고 신경도 많아요. 그래서 아프고 멍도 잘 들어요. 그리고 이 표층에 있는 층이다 보니까 뭔가 집어넣을 때 조금만 덩어리진 것이라면 약간 올록볼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지방층이랑 근육층 있는 거 보이시죠? 아니, 저네 병원은 안 아프게 났는데 이 병원은 왜 이렇게 아프게 나? 나한테 뭐 감정이 있어? 비켜? 자, 이런 시술의 타겟층은 진피층이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렇게 딱 찌를 때보다 약물이 쭉 들어갈 때 그 조직이 벌어지면서 아픈 게 진짜 커요. 성장인자를 살짝 뭐 넣어놓고 몰래 살짝 넣어놓고 왔다고 해서 피부 속에 부족한 게 자꾸 재생이 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상처를 내줘야 피부에 재생이 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사하는 그 행위 자체에도 피부에 어떤 신호를 줘서 우리가 피부에서 잃어버린 물질들을 복구하는데 재생을 개시하게 되는 신호가 돼요. 그래서 그 아픈 층에다가 주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 환자분들이 너무 아파하시면 병원에서 쓰는 꼼수가 하나 있어요. 바늘을 진피층에 딱 머물러서 주사하지 않고 북 찔러서 지방층까지 시원하게 팍 찌르는 거예요. 그 지방층은 신경도 적고 조직도 좀 루즈하기 때문에 뭔가 샥 들어가도 되게 통증도 굉장히 덜하거든요. 그리고 혈관도 적어서 멍도 그렇게 좀 덜 들어요. 우리 미용시술 개원가에는 아프고 멍들면 다음번에 안 오신다 이런 속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층에 푹 찔러 넣어서 주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구하려는 그런 층이 지방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푹 찔러서 지방층에 넣어놓으면 효과가 적겠죠. 암튼 아프다. 비켜. 여담으로 스킨 보톡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킨 보톡스도 원래 전통적인 원리는 2층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스킨 보톡스는 아픈 게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스킨 보톡스는 이런 동안 시술들, 동안 클래스의 시술들에서 넣지 않고 스킵을 할 건데요. 제 마음속에 이 세 분류의 원, 투, 쓰리 이 세 분류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스킨 보톡스는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 궁금하시죠? 그럼 뭐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동안 클래스 시술 2입니다. 영어는 역시 어려워요. 클래스 2는 프락셀이나 니들고주파 이런 것들입니다. 니들고주파라고 하면 인트라셀, 플로라셀 이런 것들이에요. 프락셀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클래스 1 시술들은 진피층에 직접 주사를 해가지고 바로 그런 약물들을 넣어준다고 한다면 클래스 2 시술들은 피부층에 상처를 냅니다. 일단 상처를 열심히 내고 그런 자극 위주의 시술이 되고 그렇게 자극을 주는 것까지는 같은데 성장인자를 직접 속에까지 주입을 하지 못하고 위에다가 뿌려주게 돼요. 프락셀은 레이저가 나가서 피부에 상처를 주고 열 에너지를 진피층에 전달해서 재생을 하거라라는 강력한 신호를 전달하게 되고요. 니들고주파는 푹 바늘을 찔러서 거기서 고주파가 드리릭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와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제가 클래스 2라고 이름 붙인 만큼 통증도 클래스 1보다는 좀 덜하고 다운타임, 즉 일상생활에 지장이 조금 적어요. BB 정도 바르면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다. 아예 지장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크게 지장이 없다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동안 시술들을 받을 때는 자꾸 이쪽으로 클래스 2 정도로 손이 갑니다. 자꾸 자꾸. 클래스 1이 효과가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운타임 때문에 꽤가 나가지고요. 아프기도 하고. 다운타임이 클래스 1에 비해서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붉은기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 조금 부어보이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며칠 동안요. 마지막으로 베이비 페이스 클래스 3입니다. 동안 시술 클래스 3. 자 3인 만큼 제일 다운타임도 적고 통증도 적겠죠. 자 아기주사, 샤넬주사, 레몬주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MTS라고 바늘이 달린 기계가 구멍을 바바바바바바바밉 냅니다. 그리고 성장인자 같은 걸 뿌려서 흡수를 시켜주게 돼요. 같은 바늘을 이용하는 MTS 시술이 여드름 흉터 치료할 때는 엄청나게 세게 시술을 한다면 피부에 이런 성장인자들을 침투시키기 위한 그런 MTS 시술은 조금 부드럽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원리상 피부에 성장인자들이 잘 침투가 되기 때문이에요. 더 세게 하면 효과가 좀 더 낫겠지만 그렇게 세게 할 거면 클래스 2, 1으로 올라가는 게 좀 더 낫겠죠. 자 이 경우에는 상처를 좀 적게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만큼 재생을 위한 개시력, 드라이브가 조금 적게 걸리게 됩니다. 다만 붉은기나 상처도 좀 적고 울퉁불퉁감도 별로 없기 때문에 아픈 것도 덜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좀 적다는 장점이 있죠. 자 아무리 좋은 그런 성분이라도 어떤 시술법, 올바른 시술법, 적절한 시술법이랑 이렇게 매칭이 돼야지 효과가 좋을 텐데요. 화장품으로 허가가 난 그런 성분들은 얼굴에 직접 주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늘에 구멍을 내고 흡수를 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두둥탁! 자 뭐가 우월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외모가 중요한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뭔가 쉬는 그런 타이밍을 낼 수가 없다. 그러면 클래스 3를 가는 수밖에 없겠죠. 시간적 여유가 있고 통증에 대해서도 내가 약간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시간도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은 클래스 1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절충을 해서 2에 자꾸 손이 가긴 합니다. 그럼 효과가 좋다고 해서 이런 시술들은 무조건 클래스 1만 하면 좋으냐 주구장창 그것만 하면 좋으냐 그건 또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하면 좋습니다. 신이 딱 정해져가지고 너는 평생 딱 한 번 딱 한 가지 시술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누가 뭐 정해졌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런 시술들은 여러 번 시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 시술을 해야지 효과가 나오는 시술인 만큼 어떤 것 하나를 뭐 평생 난 이것만 할 거야 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결론입니다. 자 아프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시술일수록 효과는 조금 크다. 효과가 없고 아프기만 한 시술들은 점점 퇴출되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닥터 인스타그램도 놀러와주세요. 일상채널 아름닥터의 5분근함도 가끔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